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에 따라서 체결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계약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면 되는 거죠 공사도급계약의 핵심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시공사가 입찰을 하고 그리고 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 줄일 수 있는 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시공사를 총회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가계약 체결한 다음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계약과 본계약 체결할 때 각각 어떻게 계약 조건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 이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 공사비가 제대로 정산이 됐나 라는 점을 보시면 그런 공사비를 줄일 여지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이유로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 이렇게 도움을 같이 받으셔서 공사비 관련해 협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비 선정 방식은 크게 도급제랑 지분제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급제는 조합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가 입찰할 때 가격을 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를 건축 연면적 적당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한해서 그 금액만 주고 공사는 끝나는 거죠 공사비에 대한 정산은 지분제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면적 외에 나머지는 시공사가 알아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이거를 이제 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분제가 좋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급제가 유리할 텐데 최근에는 거의 도급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비 증액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급제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면 보통 제곱미터당 공사비 단가를 정해두고 여기다가 이제 건축 연면적을 곱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단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가 입찰 들어갈 때부터 착공할 때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일정한 공사비를 그대로 줄 수는 없고 이게 물가지수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 조건을 두죠 이때 보통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랑 공사비 물가지수 이것 중에 낮은 지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착공하면 그때부터 물가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게 공사비 단가를 아예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일단 어떤 물가지수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도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 공사비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거의 3, 4배가량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물가지수를 곱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합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해서 이제 공사비 단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계약대로라면 더 낮은 걸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착공 후에 공사 단가를 고정하기로 한 그 조항에 관한 건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실 이제 그 실무상으로 더 혼란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공사도급계약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 같은 경우에 무효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근데 이게 좀 타당하지가 않은 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매우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약이라는 거는 일단 체결이 되면 서로 합의해서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시공사가 불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런 정황 자체가 없다면 사실 이제 그 뭐 이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동안 착공 후에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공사비 조정하지 않는 걸로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게 시공사가 입찰할 때 경쟁이 심해서 사실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이제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이 됐던 건데 주택 경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약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이제 시공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더 부추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갔을 때는 사실 특약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화 설계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개포주공 4단지 인피니티풀이나 반포 1,2,4주구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게 특화 설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단가가 정해진 공사에는 기본 공사 항목만 보통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화 설계를 하면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판포 15차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가 이제 입찰할 때 제안했던 스카이 브릿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이제 소송까지 갔던 사례거든요 조합에서는 사실 입찰할 때 시공사에서 스카이 브릿지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고 시공사는 이게 특화 설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결국에 시공사 개화 해지까지 됐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해지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져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샘플로 공사계약서 두 군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부가연 쪽의 재개발 구역의 공사도급계약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특화 설계가 기본 공사비 단가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 단가는 다소 높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특화 설계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커뮤니티 시설까지 포함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출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 한 곳을 더 보면 여기 기본 공사비 항목에는 아주 기본적인 공사에 관한 것만 포함이 돼 있어요 특화 설계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본 공사비가 낮아 보일 수는 있겠는데 실제 이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 특화 설계 부분만 이렇게 일부 살펴보더라도 사실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는 정말 많은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들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공사비가 사실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도급계약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공사비를 줄일 여지가 많다는 거 숙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